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1월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미래 반도체가 정말 얼마만에 따상을 기록해 준 건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에 상장하는 오브젠 마저도 수익 구간을 주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 묻지마 청약식으로 다 참여해버리는 인원들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1월의 마지막 공모주죠. 꿈비라는 회사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공모 조건들도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제2의 미래 반도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지는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꿈비는요 꿈꾸는 베이비의 줄임말이래요. 회사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회사명에서 예상이 되다시피 베이비, 유아를 타깃으로 한 기업입니다. 프리미엄 유아 가구 전문 기업이에요. 어떤 가구들을 만들고 팔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침대와 매트가 있습니다. 클린 범퍼 침대라고 해서 침대 매트 사이에 홈이 없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기가 매우 쉽고 그리고 범퍼 두께도 꽤 두꺼워서 안정적이면서 침대 가드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유아용 탁자나 의자로도 조립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좀 자랑하는 제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에는 필수품이죠. 바닥에 까는 푹신한 매트 이것도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저는 아이가 없지만 조카가 앞으로 생긴다거나 내 아이가 생기게 되면 한 번 정말 사보고 싶을 것 같다 싶은 제품이 있었어요. 무려 7단 변신이 가능한 원목 침대인데요. 아기의 성장기에 맞춰서 다양한 침대로도 변신이 가능하고요. 조금 커서 뛰놀기 시작할 때는 안전 가드로도 변신을 시킬 수가 있고요. 더 크면 주니어 소파, 주니어 책상, 주니어 침대로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한 번 사놓으면 아이 성장기에 맞춰서 꽤 오랫동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우선 가구로는 이렇게 침대와 매트가 주요 제품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아용 스킨케어 제품들과 또 세제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22년 3분기 기준 유아용 가구의 매출 비중이 71.5%고요. 유아용 스킨케어 매출 비중은 5.8%더라고요. 유아용 스킨 제품의 비중이 한참 낮기는 한데 매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매년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브랜드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가? 꿈비가 출시했다고 하면 믿을만해서 다들 구매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는 해서 꿈비의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체감을 못했는데 유아 침대 라인업을 최다 가장 많이 보유했고 8년 연속 소비세 만족지수 1위를 기록했고 맘스홀릭 베이비 브랜드 선호도 1위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프리미엄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었고요. 엄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육아용품계의 최고급 브랜드로 안착을 한 덕분에 이렇게 상장까지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유아용 가구 업체 파크론, 제이월드산업이라는 회사와 실적을 비교해서 보니까요. 꿈비가 설립 연도는 2014년으로 업력은 가장 짧긴 하지만 영업이익 규모나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좀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들이나 고급화된 소재들이 엄마들에게 잘 먹힌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국내 유아용 가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이겠죠. 아이들이 태어나야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이 될 텐데 그런 아이가 안 태어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 그래프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민트색, 막대 그래프는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시면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1인당 육아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유아용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골든 키즈 현상이라고 한대요. 아이를 적게 낳는 대신에 내 아이만은 정말 아주 최고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프리미엄 용품만을 사주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꿈비는 오히려 출산율은 낮아도 이런 골든 키즈 현상이 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고 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그래프에는 21년과 22년의 통계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꿈비의 최근 실적도 괜찮은 걸까 좀 의심스럽기는 했는데 21년과 22년에도 매출 볼륨은 계속 커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액 성장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순이익을 계속 시현하고 있고 매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2년에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률이 왜 20년과 21년에 비해서 좀 뚝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2년에 갑자기 상품 매출 비중이 16.9%까지 크게 증가하거든요. 상품은 회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들여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죠. 쉽게 유통 사업을 한다는 건데 조금 생뚱맞기는 하지만 꿈비가 G7 커피를 유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마시는 커피가 G7에 물 많이 타서 좀 보리차처럼 마시는 건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21년에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독일 유아가구 1위 업체인 고이터의 국내 총판도 맡게 됐고요. 보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요. 상품 매출의 경우에 매출 원가가 높아서 이렇게 이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G7 유통 사업은요. 재무 안정성 지표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회사가 계속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2년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거죠. G7 커피 유통의 경우에는 상품 발주 이후에 최종적으로 매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유아용 가구와는 달리 장기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운전자금 투입이 계속 증가한 바람에 음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간 소요됐을 뿐 매출 채권은 정상적으로 계속 회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악화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정리하자면 출산율 감소가 이 회사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가 됐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골든키즈 현상을 공략해 프리미엄 중심의 브랜드로 성공을 이뤄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꼴찌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아무리 1인당 육아 지출 비용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유아용품을 쓸 인구 자체가 계속 감소해버린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위험은 회사 측에서 더 먼저 일찌감치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용 매트나 침대, 사다리, 그리고 장난감 살균기 등은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유아용 화장품과 또 신생아 위생용품 등의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라인업 확대는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통채널을 다각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플러스 해외 수출을 더 늘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22년 3분기 기준 이 회사의 해외 수출 비중은 20% 정도를 차지하면서 수출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북미, 유럽, 동남아까지 영역을 더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만 타깃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환경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오프라인 확장, 그리고 온라인 직구몰 입점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해외 마케팅 비용도 앞으로 꽤 많이 들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번 공모 자금은 해외 진출이나 제품 R&D 개발 이런 데는 일체 사용되지 않고요. 스마트 공장 구축에만 모두 쓸 계획이더라고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제품 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서 맞춤형 제품 개발도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다품종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재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서 재고 비용도 줄이고 이로 인해 생산 효율을 높일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인구 구조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절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처럼 잘 자리잡아 나가면서 K-U화용품 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솔직히 회사의 엄청난 성장이 기대된다, 기대되는 섹터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꿈비도 공모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보시죠. 총 2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는 4,000원에서 4,5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90억 원, 시가 총액은 약 357억 원밖에 안 되는 초초초초소형 종목이에요. 청약은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2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단독 주간이에요. 다만 구조매출 12.5%가 존재하는데 구조매출의 주체는 이은석 씨. 박영건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29%로 낮은 편이고요. 밴드 상단 기준 금액으로는 약 9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00억 원 미만이고 정말 너무 가벼워서 상장일을 단타 수급 붙기에 완벽한 조건이기는 하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36%밖에 안 돼요. 기존 주주는 누구냐면 사전 배정받은 우리사주 조합인데요. 2021년 1월 20일에 우리사주 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발행가액은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사주 조합은 주당 4,000원의 꿈비를 들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공모가 밴드가 4,000원에서 4,500원이니까 상단에 확정이 되더라도 괴리율은 12.5%밖에 안 된다. 하단에 확정이 되면 같은 가격 수준이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존재가 큰 위험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환사체나 우선주 물량은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 당장 행사 가능한 건은 없었어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죠. 유사기업으로는 시디즈, 오하임 INT, 퍼시스 가구 업체들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 꿈비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UR을 타깃으로 한다는 건데 그냥 가구 업체들만 있어서 조금 그렇죠. 이게 유아용 가구 업체로서는 첫 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들의 평균퍼는 23.20배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꿈비의 최근 4개 분기 순위에다가 23.20배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5,183원이 도출됐고요. 여기에 할인률 22.83%에서 13.18%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도출한 겁니다. 할인률은 좀 낮은 편이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죠. 꿈비는 공모가 하단 기준의 퍼는 17.7배, 상단 기준의 PER은 19.8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시디즈는 18.7배, 오하임 INT는 23배, 퍼시스는 27배입니다. 꿈비의 PER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수준도 아닌 거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회사의 정체성은 유아용이라는 것에 달렸기 때문에 유아용품 회사와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아 의류와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아가방 컴퍼니라는 회사와 비교를 해봤어요. 아가방 컴퍼니의 최근 4개 분기 순위 기준의 PER은 6.6배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할 때 꿈비의 공모가는 매우 매우 고평가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가방과 함께 같이 엔젤 관련주로 항상 엮였던 종목이 제로투세븐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회사는 출산율 쇼크로 인해서 유아동 패션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만큼 유아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런 와중에 꿈비는 잘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우선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의 실적 자체를 비교해봤는데요. 22년 3분기 기준 매출액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아가방 컴퍼니가 훨씬 큽니다. 몇 배 크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은 어쩜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서 꿈비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높은 PER를 인정해줄까 싶었는데 크게 꿈비가 훨씬 더 낫다 싶지는 않아서요. 밸루에이션 매력은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면 밸루에이션이고 뭐고 좀 싸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기탈처럼 정말 가벼운 종목이라서 공모주로서의 성관액이 좋은 조건들은 다 갖췄다고 봤습니다. 미래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업종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고 SAMT와 비교할 때 가격 메리트도 떨어진다. 전방 산업인 그 반도체의 환경도 좀 어둡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볍다는 장점과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라는 부분 이게 엄청 큰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꿈비가 딱 비슷한 상황이라서 우선 관심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용예측 결과까지 참고해서 최종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끝낼게요. 균등 물량은 25만 주입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수수료 없다는 것 장점이고요. 그래서 균등만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3만 주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주당 단가가 4천 원대이기 때문에 20주에 대한 부담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월요일에 수용예측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주말 되세요.